4월 15일에 일본 아이치연에서 까마귀 떼가 갑자기 날아오르고 이상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4월 17일은 보름달이고 4월 16일 일본 관서지역 교투지진 발생 이후에 오늘 17일 도카라일도의 지진까지 일본의 지진이 21시간 멈추어 있던 불길한 상황입니다. 또한 남태평양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4월 13일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근처에 남태평양 바누아트에서 4월 15일에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늘 4월 17일에도 바누아트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와 비슷한 지진 패턴인 바누아트 이지제도의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이 이번에도 발생을 했는데요. 바누아트에서 5.3 강진 이후에 4월 16일에 일본 이지제도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진원의 깊이가 505.4km입니다. 그 후 하루 뒤인 4월 17일 일요일에 다시 바누아트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4월 13일에 파푸아 뉴기니 규모 6.1 강진도 진원의 깊이가 149km였습니다. 또한 일본 대지진 당시에 함께 발생했던 중국 윈난성과 칭하이 그리고 신장에서 4월 15일부터 칭하이 규모 5.4를 시작으로 지진이 오늘 4월 17일까지 발생 중인 것도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오늘 4월 17일 일본에서는 동북 지역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0과 3.3의 지진이 두 번 발생을 하였고 4월 15일에는 후쿠시마에서 연속 4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바누아트와 파푸아 뉴기니 그리고 이지제도의 신발 지진과 중국 지진 발생 시기와 후쿠시마 지진이 연관되었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인도네시아와 남미의 지진을 살펴보았을 때 다시 한번 남태평양 바누아트나 뉴질랜드 등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 이번에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